이제는 네가 나는 잘 만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. 생각해 본 적이 없다. 그런데 어머니, 나 하나만 얘기할게요. 뭔지 알아요? 돈 벌었다 하면 제 주머니에서 돈이 자꾸 나가요. 그러니 안 야묘해요, 어머니. 형 거인은 셋까지 고생하잖아. 어머니, 저도 고생해요. 그런데 형 거인은 내가 알지, 네가. 맨날 네가 신랑을 잡아, 이게 스트레스를 어째 풀겠노잖아. 엄마. 엄마. 가만히 있어라, 가만히 있어라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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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